잘 잤어? 엄청 꿀잠 잤어. 가방 줘. 응. 가자. 딸이나 가지고 있는 거 온 거 같지? 똘똘이도 잘 먹었대? 둘이 같이 살고 싶다.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울 아빠, 니네 아빠 또 난리 나. 난 우리 아기 낳게 해준 것만도 너무 좋아. 진짜 학교 그만둘게 후회 안 해? 그럼. 아, 참. 나 식당에 정직원 냈다 오지? 진짜? 네 기저귀 우유값은 이 아빠가 책임진다 똘똘아. 이 새끼들. 니들 뭐하는 짓거리라. 머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동네에서 아침 뒷바람 부터 뽀뽀를 해대고. 정신이 빠진 새끼들아, 이거. 영부야. 냅둘하게. 아이들. 엄연한 부부라. 양가 부모가 허락한 관계. 야, 기가 막히지? 어린 것들이 벌써 서방이 있고 마누라가 있고 애도 있고 장인도 있고 시어방도 있고. 너도 기가 막히겠지만 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안 그러냐, 사돈? 말해서 뭐하냐, 사돈? 야, 출근해라. 헐. motion. 헐. how are you? 안 그러니? 한